에이스 아일럿 에이스 아일럿 부르기 전문성 뭐야 드로가 외래 나쁘지 않아 이제 드로가 나쁠 수가 없다 백을 다 뽑기 때문에 개꿀팁 드로가 안 좋을 땐 덱을 다 뽑으면 된다 안 좋을 수가 없어지지 칼질 좀 할까 대단원이야 대단원이 제일 좋은데 대단원 또는 대단원이 필요합니다 이 코짜리 쓰다가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자 지금 보니깐 능치도 재활용하기 딱이네 지금 보니까 능치도 재활용하기 딱이네 이 코짜리 쓰다가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에헤이 드로 꼬라 창원 스테이 지고 진정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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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가똥중선택존 위제비 얼알 략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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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뽀 략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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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거지가 시작하네 략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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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정말.. 심각하게.. 무렵다.. 수비가 몇개 없긴 한데.. 그거랑은 별개지.. 자... 도전.. 다시 axis.. 한 번에 정리해보십시오.. 다시 한 번에 뵙니다.. 딱히 해.. 왠지.. 없앤.. 스페이.. 스페이.. 어, 순 오빠 벌집 알만하겠는다 망호안된 시체 폭발이 더 좋아 보인다 고고고 빵 망했다 지금 쌍황 환장 요약 상전부터 가서 제거 쭉 봅시다 똥숭 두 갠데 하나도 안 나와 큰일 났다 아하 제발 30빌들 개똥겜 진짜 설치도 괜찮았네 개똥겜 개똥겜 고고고 개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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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할꺼니까 좀 남겨놓을까? 근데 똥죽말고 줄게 없는데 와 정밀삭이다 두비란 없다 오직 공격분 일어났다 일어났다 궁금해 맥주 한잔과 함께하는 첨탑 이세게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뭐하는 짓이야 이게 맞으면 페이백 받는 능숙한 체력에 핀쥬아 제발 제발 이건 다행이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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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인 매우 불쾌한 그램링 리더 뱃밭의 연고대기네 이거 으악 개망했다 가짜 엘리트 끝나고 신자 엘리트 등장 어 컷 공두 망 이 사일런트가 개부름을 알까요 이 곡의 이똥중 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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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튕겨내기 발놀림 튕겨내기 널 많은데 엘리트 갈까 못잡을거 뭐있나 이건 이길 수 있다 이건 이길 수 있다 수고 일곱 하이선 미어운 칼 재채 미어운 칼 재채 미어운 칼 재채 퓨티즈 퓨티즈 이런 강력한 카드가 있는 디팩트는 분명 엄청 강력한 캐릭터겠지 아니 드루어 쓰레기네 공중 두개나 있는데 악몽 쓸지도 없고 뭐 재활용하지 그냥 이대로 무릎타기나 준대해서 잡는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불가능할때 이거는 꺼내 끈적끈적 향신무져 발이 Kenne 분명히 아니 관절 가성비가 안좋네 대단원 어디 대단원 관영살 임마 다음 턴을 안갈거 같은데 한 턴만에 죽여야돼 140딜 팀샷 팀샷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계산된 노방만 먹어도 되겠는데 그래도 한판 그래도 한판 앱 더욱 항공 피로키던데 일단 들고와서 시체 폭발 벌이자마자 시폭설 실현에 들이넌 시폭설 실현에 들이넌 코션 먹어서 새 코션 근데 생각해보니까 풀피라서 그럴 이유가 없네 아싸 다 보고 감사합니다 위인이셨네 약 집할께없다 킹샷보다 약한 애들은 들고갈 필요가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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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다. 계단원 있으면 하나도 안 애매한데. 조살도 지금 엄청 센데. 지금 틴샤가 있어서. 어? 틴샤가 없었으면 이것저것 넣었을텐데. 진짜 틴샤가 있으면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넌 뒤졌다. 딱 때라. 둘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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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잡냐 이래서 간다 발놀림 하나 더 하는게 아니다 필요하면은 악몽 쓰면 되니까 아니 무렵다 개판 났죠 개도만 0코 나오면 됐다 나머지는 용의한 카드 아니니까 지문에 대한 성공을 벌이네 개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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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 였던 곳 엘리트 하나 덜 잡았으면 장화 내메시 세웠던 뭐 줄래 인마벨 사일러트 인마벨 그가자 불쾌 집중 집중 불쾌 그가 영부 투머치의 영부 투머치의 영부 아니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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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인피 것قة 빙겨내기 하나, 방어 십일이면 충분할듯이요 아생 아 잘생겼어 4. 4. 4. 4. 5. 5. 6. 우울 불쾌해져라 몹시 불쾌한달핑 언문투성 지옥되겠지? 이 달팽이는 안전합니다 연기 복잡하라 욕멍이 지옥되어 마이콜 대단움만 나왔으면 고민도 안했을텐데 피사라도 있는게 얼마나 다행이야 에겐골드로 엔번째 텅스텐막대 추가가 뭔소리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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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래는 민트단이 지배하는구나. 미래 식재료라서 현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닐까? 뭐 강화지? 마름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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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들 자신이 없어요 아우 어느 페워를 잡고 있냐 얘네들 아니 그놈의 대단원 하나만 아니면 내장의 체만 있었어도 소차이다 영미 악몽발놀림 하는게 헐 헐 클릭을 덜하겠지 빨랑 우리 42 무려 42개월 함께한 42 엔트13333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42개월 14개월 최대한 5개월 아 30개월 2개월 다 했나? 무력화 쓰고 지워야겠다. 무력화는 필요 없으니까. 약화 걸고 퇴장 천사님 만원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예 감사합니다. 성공했다. 단 차가 아니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러한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예스 왜 굳이 퍼펙트에 집착하는가 그치만 심장한테 맞으면 좀 그러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이겼다 심장으로 접해 영통을 접해 힝샤 무려 2874딜 2874딜이라니 033 완덤 영웅 6 3501점 033 청 apert Canal 033 033 033 066